인사청문회 품격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의전 서열 3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 김현장에서 인턴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반독점 및 경쟁법에 관한 문서를 검토 및 편집하고 두 자동차 회사 간의 재정적 의무 분쟁에 관한 법률사건 연구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에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경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이런 연구를 했다. 그런데 김현장에는 어떻게 들어갔나요? 그리고 인턴을 했다면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채웠습니까? 최강욱 의원은 고등학생한테 인턴 확인서를 끊어줬는데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안 채웠다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게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쯤 되면 김현장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의혹. 이거는 의혹이라기보다는 이미 사실로 확인된 팩트입니다. 재산 신고를 하면서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은닉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청문위원들과 이균용 후보자의 질문 답변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재산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정확히 하지 않는 행위, 즉 재산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뭐라고 합니까? 재산은닉이죠. 후보자가 1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걸 신고하지 않는 것은 재산은닉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걸 은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은닉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몰랐는 겁니까? 네. 10억이나 되는 비상장 주식, 10억입니다. 10억. 이거 어떻게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송구스럽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후보자가 우석재 전 안성시장에 대해서 재산 신고 누락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하셨어요. 이 재산 신고를 안 하고 등록을 안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도 이게 신고를 안 하면 징계 대상이 되고 해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들어보신 것처럼 이균용 후보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은닉했다. 이것이 징계 대상이다. 그러니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물론이고 청문 위원들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징계를 넘어서서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아니고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최신 판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올 2월 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했던 판결문입니다.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법 2020 고합 2호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균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허위 재산 신고를 한 사례에 있어서 공직자 윤리법이 아니라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게 누구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시면 공직자 윤리법은 허위 재산 신고 및 소명에 대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 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직자 윤리법을 보시면 허위 재산 신고의 경우에는 징계나 과태료 처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2조 성실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징계나 벌칙 조항으로 들어가면 허위 재산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징계나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은 공직자 윤리법을 넘어서서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대목 보시면요. 공직자 윤리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공직자 윤리법에서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보시면 특별법, 일반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형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거나 흉기로 찌르거나 이러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그런데 소년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정 연령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니라 소년법을 우선 적용한다. 공직자 윤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관한 형법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1심 과정에서 이 내용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공직자 윤리법은 특별법이 아니야. 그러니 형법을 적용해야 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어. 이러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공직자 윤리법에도 허위 재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징계 규정만 있지만 다른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산 등록을 거부한다. 공직자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데 그걸 거부한다. 또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주식에 대해서 백지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백지신탁을 거부한다.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전례 없이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한 거예요. 이 사건은 누군가가 8억 원의 차명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 등록을 할 때는 4인간 채권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투자를 했어. 주식을 샀어.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 명의로 사놓고 실제 재산 신고할 때는 누군가한테 빌려줬다라면서 신고를 했다. 그러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 자금의 성격, 재산의 성격을 다르게 신고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균용 후보자하고 좀 경우가 다르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가 훨씬 중합니다. 이 사건은 그 금액이 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10억 원이죠. 여기에 배당은 또 별도예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재산 총액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만 그 재산의 성격이 대여냐 투자냐 심지어는 이 사건 초기에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투자가 아니고 대여다. 그러니 4인간 채권으로 신고한 것이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한 겁니다. 재산의 성격만 가지고 따졌던 건데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예 10억 원을 통째로 은닉해버린 거잖아요. 숨겼잖아요. 그러면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가 사건이 훨씬 중하죠. 이 판결 논리대로라면 이균용 후보자는 당장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누구 사건이냐? 정경심 교수 사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2월에 조국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 판결을 받았어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재산 신고가 잘못됐다고 그거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나온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조국 정경심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다른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왜 이들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습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결을 할 겁니까? 국민들이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이유는 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이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장이라면 사법부의 권능을 위해서 누구보다 판결의 형평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다면 이균용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재판장 자리가 아니고요. 피고인석이고요. 그리고 이균용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대법원장실이 아니라 교도소입니다. 그게 아니면 정경심이 무죄지. 피고인석이고요.